사진은 빨갛게 나와요. 그래요? 조심하시겠어요. 네 붉은색. 붉은색끼가 훨씬 나아요. 노란색끼가. 지금 칠하는게 훨씬 나아요. 빨간색으로 잘못 가면 새빨개질거 같습니다. 괜찮아요? 딱 좋아. 머리가 뽀글뽀글해서 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이런 머리가 그라데이션 연습하기엔 딱 좋아해요. 칠하기가 확 나니까. 지금처럼 좀 강하게 해줘야 무광클리어 뿌리면 더 이뻐져요. 무광클리어 뿌리면 더 이뻐져요. 칠하기가 확 다운되버릴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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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